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지역에 비가 내렸고 내일은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1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은 아침 최저 11에서 17도,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.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.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.